화성시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고 양질의 학교급식 보급을 위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농산물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로 친환경 학교급식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 100여 곳에 친환경 인증 또는 우수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로컬푸드를 공급해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시는 올해는 190여억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를 포함한 125개 교 9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은 줄이고 학교와 지역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성시가 고등학교까지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연말부터 계약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물량을 확보하는 등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학생들은 품질 높은 관내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지역의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비처를 갖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 농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학교 급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시는 고등학교 행정실 및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농산물 무상급식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화성시는 추후 고등학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